마지막까지 속임수를 숨겨두는 법이죠 모처럼 듀얼을 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기꺼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군요 지금부터 시작될 악몽의 쇼를 말이죠 마술사를 상대로 한 카드 승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듀얼 제 차례입니다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나와라! 몬스터르 공격 교수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나와라! 몬스터르 싱크로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자리에 파그를 덮어두겠어요 차례를 마치겠어요 제 차례예요 드럼! 대사! 마법 카드 활동 대사! 마법 카드 활동 몬스터르 특수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하하하하하하 엎어둔 카드 오픈 함정 카드 활동 카드를 엎어두겠습니다 자리에 카드를 엎어두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차례를 마치겠어요 하하하하 제 차례입니다 드럼! 몬스터르 효과 활동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몬스터르 특수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하하하하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요 함정 카드 활동 타고는 되셨나요? 쇼타임! 해치워라! 내 충실한 부하야! 하하하하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요 속공 마법 활동 하하하하 차례를 마치겠어요 하하하하 제 차례입니다 드럼! 카드를 엎어두겠습니다 하하하하 에프! 가라! 자! 공격입니다 하하하하 차례를 마치겠어요 하하하하 제 차례입니다 드럼! 몬스터르 효과 활동 하하하하 몬스터르 특수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퍼둔 카드 오픈 지속 함정 활동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나와라 몬스터르 공격 표시로 소환 나와라 몬스터르 공격 표시로 소환 알고는 들으셨나요? 쇼타임 몬스터르 공격 하하하하 하하하하 플레이어를 직접 공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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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해선 이 정도 쯤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례를 마치겠어요 갑니다 하하하하 보바라 몬스터르 버퍼두겠습니다. 차례를 마치겠사. 갑니다! 제 차례! 들어! 에트 쉬어 타임! 해치워라! 내 충실한 부하야! 차례를 마치겠사. 갑니다! 제 차례! 들어! 차례를 마치겠사. 세 차례입니다. 들어! 에서! 마더카드 발동! 나오너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역으로 되셨나요? 가라! 몬스터로 공격! 갑니다! 몬스터 효과 발동! 가라! 직접 공격! 모뢰! 모아! 요크! 요크! 꼬마! 당신의 덱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몬스터 카드를 덮어두겠습니다. 자리에 카드를 덮어두겠사이. 나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차례를 마치겠사이. 내 차례야. 들어! 자! 몬스터를 일반 소환!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덮어두겠사. 간다. 배탈! 이걸로 공격하지. 몬스터로 공격하겠사. 몬스터 효과 발동! 난 차례를 종료하지. 갑니다. 제 차례. 들어! 올 줄 알았지. 어퍼둔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컷! 몬스터를 공격 표시 소환! 배트 갑니다. 플레이어를 직접 공격! 아퍼둔. 아직이라고.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사이. 그럼 내 차례다. 들어! 간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카드를 엎어놓지. 난 차례를 종료하지. 갑니다. 제 차례. 들어! 대사! 마법 카드 발동! 마법 카드 발동! 흐흐흐. 세트. 쇼타임. 개치워라. 내 충실한 부하야. 아직이야.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함정 카드 발동.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사이. 그럼 내 차례다. 들어!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어. 네 팀. 비켜주면. 몬스터로 다이렉트 오태. 갑니다. 엎어둔 카드 오픈. 지속 함정 발동. 나온 놀아. 몬스터로 특수 소환. 난 차례를 종료하지. 갑니다. 제 차례. 그럼. 다리에 카드를 엎어두겠어. 다군. 되셨나이? 쇼타임. 개치워라. 내 충실한 부하야. 아직이야. 엎어둔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사이. 그럼 내 차례다. 들어!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지속 함정 발동. 자. 몬스터를 특수 소환. 카드를 엎어놓지. 됐지. 자. 다이렉트 오픈.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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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난 차례를 종료하지. 흐흐흐흐. 제 차례입니다. 그럼. 저의 아뜨리즈. 몬스터를 공격 표시 소환. 아직이야. 엎어둔 카드 오픈. 함정 카드 발동.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사이. 그럼. 내 차례다. 드롭. 간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함정에 딱 걸렸군. 엎어둔 카드를 열겠사이. 함정 카드 발동. 난 차례를 종료하지. 흐흐흐흐. 제 차례입니다. 그럼. 대사. 마법 카드 발동. 하하하하. 몬스터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알고 있었어. 엎어둔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하하하하. 몬스터 특수 소환. 하하하하. 낙원 되셨나요? 갑니다. 해치워라. 내 충실한 부하야.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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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를 마치겠사. 공포에서 벗어다야만 해. 내 차례다! 드로우. 이 상태로는 유성이 보고 있는 세상은... 쇼의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세계 듀얼 쇼의 희생양이 된 기분은 어떻습니까? 지는 이미 제 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제가 구울즈의 레어 헌터인 판도라입니다. 일명 블랙 매지션의 마술사라고도 하죠. 자, 게임이 시작됐다. 띠얼! 세 차례! 대사! 마더카드 활동!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나와라! 몬스터르 공격 표시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나와라! 몬스터르 특수 소환! 몬스터르 효과 활동! 카드를 덮어두겠습니다.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어. 내가 할 차례다. 롤! 몬스터르 카드를 뒤집어 놓겠니? 카드를 뒤집어 놓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흐흐흐흐. 제 차례입니다. 드럭! 흐흐흐. 배틀 갑니다. 몬스터로 공격! 크루스의 바이언 트라이크. 몬스터 효과 발동! 슈어 탓! 직접 공격! 흐흐흐흐.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속도 마법 발동! 흐흐흐. 차례를 마치겠어. 흐흐흐흐흐흐흐. 내가 할 차례다. 롤! 몬스터 효과 발동! 이 거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 거야. 몬스터를 재물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갑니다. 제 차례. 드럭. 대사. 마라카 발동! 나와라. 몬스터로 특수 소환! 로라트리즈. 몬스터로 공격 표준 소환! 흐흐흐흐. 배틀 갑니다. 몬스터로 공격! 흐흐. 이 정도쯤이야. 흐흐. 직접 공격! ground. 깨아! 이러는 천하의 내가 갑나라 Twenty. 플레이어를 직접 공격! 동안의 내 Used. 이렇게 공격하는 걸 조 TRBradoney 선호ố уг생!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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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믿음 따윈 이기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단 말입니다